이강덕 포항시장은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산업을 육성해 포항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 시장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업을 일반화하고 4세대 방사관 가속기를 토대로 신약 개발에 기반을 마련하며 코스텍과 한동대를 중심으로 테크노파크를 ICT 융합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또 중앙초등학교와 북부경찰서터를 R&D 창업과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 시장은 지난 2년간의 성과로 양덕 승마장과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등 대형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고 민간공사에도 지역업체가 46%나 참여토록 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노력한 점을 꼽았습니다.